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소개하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천구의회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을 만나 복지건설위원회의 역할과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회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 국회 임준희 복지국,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등의 집행부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소관의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환경과 녹지, 공원 청소, 도시계획 재건축 부동산, 도로, 치수, 교통, 주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민의 안전. 이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부서를 담당하는 만큼 양천구민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는 상임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건대에 기억에 남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던 사업 몇 개를 뽑아본다면 첫 번째로 안안천변의 황토끼를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관광과 여가생활에 도움을 드렸다고 자부합니다. 이 사업은 그 후에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해가는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천구청역 일대를 정비해서 자전거 거치대 공간을 대폭 늘리고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해누리 정원을 재정비하여 양천구청역을 이용하시는 인근 주민들의 각종 불편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양천구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최근 음주, 성범죄, 약물, 사행성 개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도 청렴하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춰 의원들 스스로 더욱 앞장서서 구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각종 행동규범, 윤리규범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들이 발의되고 상정되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양천구민의 실생활과 복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소통과 신속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제 지역구가 신정 6동, 7동입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신정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시재건축 관련 부서를 관장하는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이 현안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의회는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와 협조하여 구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쌍끄리를 하는 기간입니다. 양천구 의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서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천구 의회는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춰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양천구 의회와 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